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다루었어야 될 건데 그래도 이제 참 조갑재 씨가 이준석을 극찬한 것은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참 대단하네요. 5.18 관련 것 박원순 씨의 아들 관련 건 4.15 부정선거에 관한 건 이제 하나 더 첨가하게 됐네요. 이준석에 관한 것. 이걸 조선일보가 대대적으로 여러분들 보도를 했는데 댓글이 한 1,900개 가까이 달렸으니까 제가 본 조선기사 가운데 가장 댓글이 많이 달린 기사 가운데 하나거든요. 이준석은 보수의 경쟁과 활기를 줄 사람이다. 젊은 날에 ys를 닮았다. 이렇게 이제 조갑재 씨가 이제 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물론 뭐 사람이 의견이니까 이분이 현직에 계신 것도 아니고 자기 의견이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보통 사람들하고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반공보수가 수명이 거의 다한 상황에서 보수의 새로운 미래상을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누가 이준석이. 비록 야합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정치적 의미의 djp연합처럼 한국 정치사의 역사적 만남이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이 만나면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이준석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보수의 재해석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조갑재 씨가 지금 갖고 있는 이준석 찬양입니다. 나는 국민의 힘이 아닌 보수의 입장에서 본다. 보수는 대한민국 체력이고 이준석은 보수 내부를 경쟁시키고 견제하고 활기차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부정선거 언모론에 영향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다. 이준석 씨를 비난한 댓글을 다는 사람 중에 부정선거 언모론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 보수가 윤 대통령의 팬클럽 플러스 이준석 욕하기에 머물러서 안 된다. 정말 참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그렇게 큰 거 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번 총선 전망입니다. 역대 선거는 절박한 쪽이 늘 이겼다. 선거는 조작한 쪽이 이기지 뭐 절박한 쪽이 이깁니까. 말이자 바른 말이지. 아무튼 참 조갑제 씨다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 그걸 봤을 때 1873명의 여러분들 댓글을 남겼으니까. 아마 조선기사 가운데 이렇게 많이 여러분들 댓글을 남긴 경우는 전부가 뭡니까 다 욕을 하는 거죠. 영감님 오래 살기는 오래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심한 이야기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첫 번째 이름 그대로 한번 따 봤습니다. 하늘길 님이 옛날에 조갑제가 아냐 인간성이 덜 된 사람을 만나서 뭐 하려고 조갑제 씨 뭐 들었습니까 5234명이 44명이 찬성하고 297명이 반대한 겁니다. 그래도 조선일보가 여러분들 그거 한 거는 댓글을 다 안 막았습니다. a님은 싹이 썩은데 물을 더 준다고 달라지나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어떻든 1873명 가운데서 조갑제 씨를 옹호하는 그가 내가 전체를 다 읽어볼 수 없으니까 내가 본 한 50개 가운데서는 거의 없었거든요. 얼마나 욕을 바가지로 떴는지. 어쨌든 참 어진이란 분은 이준석 이가 djp급 비교할 때나 비교해라. 죽은 자식 뭐 만지면 큰이지 않으냐 4118명이 찬성하고 189명이 반대하는 겁니다. 이게 다 여론조사인 겁니다. 청룡님이 조갑제 선생은 예전에 존경받던 분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이상하게 변질된 논리를 내세워 동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질은 지난 4.15 총선 선거부정 부정주장입니다. 상식적인 판단이 흐려진 것 같습니다. 이준석이가 뭐 어때요 이 양반 갈수록 왜곡 증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2219명이 찬성하고 67명이 반대하는 겁니다. 철새님은 나라가 망할 일이 있나 성상납 증거인멸 범죄자를 윤대통령이 왜 만나야 되나 정치인이건 종교인이건 누구든지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받아야 될 것이 법치국가다. 1723명이 찬성하고 47명이 반대하는 겁니다. 참고라는 분은 조선생님 그건 아닐 말씀입니다. 정치를 위한 정치는 나라를 좆먹는 악습입니다. ys는 국정능력도 없이 그저 박정희 정도 안에 대야 되는 것으로 떴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정권을 주니까 전임 대통령 둘을 감옥 보내는 만용을 벌리더니 5년도 못 견디고 나라가 부도가 났습니다. 김영삼은 트로이 목마였습니다. 이준석은 그 꼴이겠죠. 1608명이 찬성하고 여러분들 50명이 반대한 겁니다. 어쨌든 참 대단합니다. 이준석을 극찬할 정도가 되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의 인생이야 자기 팔 자기가 여러분들 그냥 흔들고 다니는데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준석은 내 눈에는 싸가지가 없는 애인 거죠. 그리고 지심으로 당대표가 됐냐 이야기죠. 국민의힘 내부에 어느 세력들이 이러면 야합회가 승관이하고 야합회 가지고 2021년 또 6월 달에 실시했던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에서 모바일 투표를 어떻게 조작을 해 가지고 나경원을 꿇어 앉히고 이준석을 여러분 당대표로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국민의힘의 수뇌부들 한번 답해보시오. 당신들 선거관리비원회가 야합해 가지고 이준석이 당대표 만들어줬죠. 안 만들어줬습니까 모바일 투표 여러분들 투표자 수의 12만 명 ARS 투표가 여러분 3만 명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들 이준석은 모바일 투표가 ARS 투표에 비해서 10% 이상이 높고 나경원은 7% 이상이 여러분 낮습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선거 결과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야바위꾼들아 사기꾼들아 누가 만들었냐 이야기죠. 어느 놈이 여러분들 선거 여러분들 모바일 투표 조작해 가지고 이준석이 당대표 만들어줬느냐 이야기죠. 너희가 아무리 여러분들 숨기려고 하더라도 선거 데이터가 과학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2021년 6월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을 주관한 선거관리비원회가 모바일 투표를 조작했어 나경원은 모바일 투표를 ARS 투표에 비해서 7% 이상 여러분들 낮추고 이준석은 모바일 투표를 ARS 투표 배가 10% 이상을 높여 가지고 그래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서 그게 국민의힘 당대표를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국민의힘도 참 한심한 정당인 거죠. 도대체 선거를 사기를 쳐 가지고 어떻게 공직선거를 하고 당대표를 하냐 이야기 대선 후보는 그럼 정직했냐 이야기죠. 김기현이 좀 정직하게 당대표가 됐냐 이야기. 인간들이 참 나라가 완전히 마지막까지 간 거예요. 모든 게 다 사기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